이번 시간에는 개발도구에 대한 수업입니다. 개발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발의 과정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여러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있어서 개발도구, 좋은 개발도구를 탐험하는 것, 찾아내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본질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이썬, 또 루비,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도구를 더 잘 사용하게 하는 또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잘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개발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 있는 요거는 뭐죠? 삽입니다. 삽. 그리고 요거는 포크레인입니다. 자 삽과 포크레인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삽과 포크레인.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포크레인을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눈으로 딱 봐도 포크레인이 삽보다 수백 배에서 그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하고 이 어떻게 보면 편리한 이 포크레인을 사람들은 원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도 삽이라고 하는 도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학습의 부담이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삽은 옆에서 누가 하는 걸 딱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삽을 이용해서 바로 땅을 팔 수 있어요. 물론 땅을 아주 잘 파는 것은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땅을 파는 것은 그냥 보자마자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포크레인과 같은 강력한 도구들은 어떤 측면을 또한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크레인을 딱 보자마자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포크레인을 조작하는 방법도 복잡한 뿐더러 이 포크레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크레인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해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크레인과 같은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도구를 잘 활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식, 또 여러가지 체계, 또 여러가지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즉 도구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그 도구가 파워풀하고 편리할수록 그 도구를 잘 다루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할 도구가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도구는 어떤 건가요? 각자의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에디터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 에디터는 말하자면 이런 삽가 같은 거예요. 삽가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에디터, 그 중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 에디터는 말하자면 삽의 기본 편집기에 비하면 거의 포크레인급입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처음부터 이 에디터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디터는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감춰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 또 이런 기술들이 어떤 개념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디터는 그 에디터 자체가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데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모장이나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거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에디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화려하는 것은 우리 수업에서 샛길로 빠진 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에디터를 제공하면 여러분은 그 에디터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디터 귀환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에디터와 같은 편리한 도구가 없을 때의 코딩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불편한 걸 모르겠고 더 좋은 걸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때 에디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은 그 에디터가 왜 필요한지 또 그 에디터가 정말 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는 그냥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어떤 비효율적인 불합리한 그러한 것을 스스로 뛰어넘기 위한 공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 기본 텍스트 편집 툴로 불편함을 충분히 축적해왔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에디터를 배움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는지를 좀 체험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개발도구는 바로 코드 편집기 다른 말로는 에디터라고 불리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에디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코드 편집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쨌든 간에 저는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선택한 에디터는 아톰이라고 하는 에디터입니다. 자 이 아톰은 GitHub이라고 하는 GitHub라고 하는 Github예요. GitHub라고 하는 이 개발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만든 코드 편집기가 바로 아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톰의 중요한 특징은 첫번째는 무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확장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톰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에디터가 여러분의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에디터 쓰지 마세요. 에디터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충분히 마지막 수업까지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터가 안되면 에디터는 접고 그냥 약간 불편함을 좀 감수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에디터를 에디터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셋끼리예요, 셋끼리. 그럼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 에디터가 안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계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아톰을 배울 건데 자 그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코드를 편집하는 편집기로써 아톰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형태의 도구도 있어요. 뭐냐면 통합개발도구라고 하는 이 IDE 줄여서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I는 인테그레이티드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D는 디벨로먼트 개발이라는 뜻이고 이 이는 인바이로먼트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즉 통합개발도구 또는 통합개발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IDE라는 건데요. 이 ID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코드를 편집하는 편집기라고 하는 도구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버전관리와 관련된 기능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기능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보통 I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 편집기도 좋은 도구지만 나중에 좀 더 그 뭐죠 이 파워풀한 개발환경이 필요하면 이 IDE를 잘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나중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 IDE도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뭐 추천해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 통합개발환경으로는 이 JetBrains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이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만든 파이썬 통합개발환경으로는 PyCharm이라고 하는 이 위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학생이거나 또는 교육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상당히 고가의 에디터인데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루비 루비에 대한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이 루비 마인이라고 하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 통합개발환경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라이센스가 더 파이참 보다는 까다로운데 이것도 여러분이 학생이거나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정책을 잘 확인하셔서 공부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라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두 가지 다 안 써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워낙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말고도 다양한 통합개발환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탐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좋은 개발자는 좋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직업이니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예, 물론 과학과 공학을 원심분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학에도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도구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되게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개발도구가 나왔을 때 그 개발도구를 써보는 것 자체가 취미생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막 흥분되어 좋은 도구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발도구들이 정보산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산업 IT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일단 개발자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들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편리하고 더 사용하기 쉽게 가다듬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IT 산업에서는 가장 고급 유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구를 만들 때 뭐 한 한 시간 이상 배워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자들은 항상 도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도구들도 개발자들은 열심히 배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버전관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버전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버전관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개발자들이 또 무언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써보시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쓰냐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써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쓰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뭔가 사고가 생기면 그걸 만든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을 해요. 내 수련이 부족해서 그렇지 라는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급 사용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테스트되는 도구가 바로 개발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은 도구들 거기서 인정받은 도구들은 그것을 일반인도 사용하게 했을 때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도구를 대할 때는 단지 도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의 원천 또는 금광, 금맥,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개발도구를 바라보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아톰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수업에서 제가 아톰에 대한 수업을 따로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아톰에 대한 전문적인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디, 어디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딱딱 찝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직접 공부하셔서 아톰을 설치해서 따라오셔도 좋고 또는 아예 난 귀찮아요 나는 지금 언어에 집중하겠어요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톰을 설치하고 뭐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수업은 언어 수업입니다. 에디터는 부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맞히세요. 여기서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만든 수업은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픈 튜토리얼스 ORG 모듈 1579번에 제가 만든 수업이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아톰이란 에디터를 실행했을 때의 화면이거든요. 자, 이 에디터에 대한 소개, 설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소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아톰 에디터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뭐 차차로 추가가 돼야겠죠. 제가 열심히 한다면 자, 여기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톰이 원지에 대한 소개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설치를 보시고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의 영상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전체 다 보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일단 파일과 창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 저것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동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수업이 짧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 부분도 좀 보시고 그리고 패키지라는 것을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패키지 중에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해야지만 제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에디터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설치, 파일과 창 관리, 자동완성, 패키지, 그리고 스크립트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저희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에디터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 볼 거니까 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힐 수가 있을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내용에 푹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디터를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쓰셔도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